Q. 정탑에 수많은 현자의 돌이 티팩터로 만들어 치신다던데 사실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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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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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리 개이득! 완타가 생을 마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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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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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나는 맨날 혈통빨이더라 굴대 문자 정도면 기절할만하네 참참 아 아 발이 두장 쳐넣으면 라고 하면 안되겠지 어떡해 이걸 다 피하고있는 원래 이거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말안했으면 안걸렸다 더 1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럭키 패러사이드 럭키 패러사이드 재물 좀 주십시오. 운힘 화 참호 다 빠졌는데 어떻게 막냐 이거. 휴 이번 턴에 참호 안 잡혔으면 위험했다. 완타로만 잡는거 보니까 완타덱이네 이거. 꿀 뿜 키 럭키 난 받았을까? 꿀 아무도 아빠졌네 아, 방열판이네. 흠이 봅니다 완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완타되기 안 일리 없잖아 이 김성 이 김성 이 김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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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권으로 타격 좀 지울까? 미친... 진짜... 그리고 이거... 바랏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백인... 백인... 아...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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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온다. 힘 18심장에 최후의 일격 아니 최후의 15격 버접 컷 영통이 이분하게 익었어요. 불 뿜기로 살살 구웠지. 속까지 잘 익었네요.